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행차가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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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는 이렇게 박스 쭉 하고 서랍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되게 많이 넣은 차예요 이 차는 어떻게 그 조그를 자신의 예사라서 게이자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도면을 그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나는 여기 비워다 빼랑 필요 없다 이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저희가 이미지랑 3D 이렇게 돌려볼 거예요 이렇게 참 고맙습니다 지금 낭 핸 뱅 핸 핸 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